누구 마음대로 이사라가! 그 새끼 가래? 어? 지 마누라한테 걸리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와서 꺼지래? 말조심해! 네가 함부로 말할 그런 사람 아니니까! 너야말로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! 니 치기, 니 물에 정말 지긋지긋해! 아! 돼도 그 새끼는 안 돼! 지 마누라 발밑에 딴 여자 두고 사는 새끼! 비겁해! 야! 그게 남자냐? 그게 사랑이야? 뭐 없어! 사랑해! 내가 사랑한 너! 니가 언제야, 어? 야! 너 죽고 싶냐고! 죽고 싶냐고! 서태호! 아이고! 눈 가리고 왜 이러냐? 어? 아! 아! 맞다! 티깔치 죽어서! 야! 근데 너도 이거 봤냐? 어? 죽이지! 장난 아니라니까! 그치! 이거 봐! 아! 양수님께는 그렇게 하기 진짜 아까운데! 아이고! 우리 애들! 너무 애매해서! 양수님 개구름이 진짜 몇 번 하고 왔는데 진짜! 네! 식구! 아니! 똑같은 Dub근도 좀...! 우리 친구들! 사 Healthy기ā! 내acă! 창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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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